이놈! 엄마꺼! 영상 찍어보고 있던데? 바지가 뭔데? 바지만 있는건데? 엄마꺼! 바지만 있는거 맞지? 엄마꺼! 야, 저게 아니면 이거 모르겠구나! 소화고야? 저 사이즈가, 다같이? 아놈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놈? 아놈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떻게 내신 해주는데? 오늘 저는 상하복 입을 때도 목이 먼저 해서 걱정된다 그럴 때 먼저 끼우고 옷을 입히는 데 두 개 샀는데 동아 아빠 동아 자기 얼굴 보고 있네 동아 안 먹는데 두 개 샀는데